아니 MC.. 야 너 규현이가 좋아? 내가 좋아? 난.. 찬영이! 아 찬영이! 오빠 찬영이 알아? 응 모르지.. 남친이야? 남친이야 인질이야 어우 약올라 어우 이 어르신 진짜 저기요 어르신 우리 아빠 못 봤어요? 야 어르신이라니 오빠가 대만에서 60주 연속으로 1위하고 그때 차트를 그냥 진짜 멋있었지 그때 지금도 잘 나가고 어? 정.. 뭐야?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? 아 아 보나야 저기 오빠 봐야지 보나야 이 보나 어디 보나 보나야 보나 보나야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보나야 여기봐야지 찬영아! 보나야! 야 닫혀 언제 온 거야?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? 앞에서 아버지 뵀어 한국당 밟은 지는 3시간 됐고 아 뭐야 어제 통화할 때까지도 온단 말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 감동 3배잖아 어이 거기 인질 위험하면 얘기하세요 아 그렇다고 전화도 없이 어휴 완전 보고 싶었어 나도 내가 더 보고 싶었어 이것만큼은 못 쪄 보고 싶었다 앞으로는 아무데도 가지마 앞으로는 어디든 같이 가자 그래 그러자 아 차 한 상은 어쩌고 나랑 가재? 그 기집애랑 살림 차린 거 아니었어? 이렇게 예쁜 여친 누구 굳이 친구랑?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한국 음식 내가 쏠게 가자 아까 어버지 찾지 않았어? 지금 아빠가 중요해 난 딸은 안 낳아야겠다 대박 누가 낳아준대? 어 변태 어? 어? 고춧가루